안녕하세요 오스테인플란트 박아르 입니다 오늘은 케이스는 많이 없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임신부 그리고 조산화와 저체중화가 왔을 때 프로그램 상에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는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접수 창인데 이제 접수는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접수를 하시면 되고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산모 수첩 이라든지 카드를 갖고 올 거에요 그러면 실제로 공단에 등록된 임신부가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접수 창에 보시면 이렇게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이 돋보기 모양에서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임신 확인 정보 그리고 조산화 대상자 조회라고 해서 메뉴가 나오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조회를 하시게 되면 실제로 공단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자동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확인을 꼭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인증서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따로 이제 거치진 않을 텐데 실제로 병원에서는 이 정보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료 업무 쪽으로 들어가서 보실게요 이제 임신부도 그렇고 조산화도 그렇고 별도의 특정 내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특정 기호라고 하죠 근데 이제 특정 기호를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체크를 할 수 있는 구분값 자체가 안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보험 구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타 자격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체크를 이렇게 해주셔야만 임산부도 나오고 조산화도 나오세요 그래서 임산부 같은 경우에 이쪽에 띡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F015라는 특정 기호가 자동으로 붙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조치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자의 처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치석제거로 왔다 그러면 한번 넣어볼게요 전학으로 해서 치석제거 상병 입력하고 네 자동으로 치석제거 들어갔죠 그럼 이제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게 이제 수납할 금액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의원급 기준으로 임산부 같은 경우는 10%예요 그래서 이제 10%로 정상적으로 본인부담금에 떨어졌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납창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총 진료비는 이렇게 52550원이 나왔는데 환자부담금은 10%로 딱 떨어졌죠 네 이러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납까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본인부담금도 확인을 해서 네 뭐 카드로 받았으면 뭐 카드로 적용해서 수납을 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산부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조산화도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조산화 체크를 하게 되면 네 자동으로 특정 기호가 붙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조산화와 저체중화에 대해서 올해 1월 1일부로 대상 연령이 확대되고 본인부담금이 인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10%였는데 이제 5%로 인하가 되었고 이제 연령도 마찬가지로 만 5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